아 지금 산 기도하러 왔다가 아 여기 풍경이 너무 멋있죠 저 뒤쪽으로는 핑크색 꽃이 피어있는데 저 저 산곡대회보고 기도를 하는데 저 핑크색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여기가 옥수수 꽃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옥수수가 이제 감자 캔 자리에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서 땅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호박도 심었어요 호박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호박이 엄청나게 자랄거에요 음 아 날씨는 조금 약간 흐린듯한데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집에 가야되겠어요 해가 지금 7시가 넘었나 산도 이렇게 보이고 아 경치 풍경은 좋죠 응 좋아요 집에 가야되겠어요 그럼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